자, 노래 듣고 올 건데 악동뮤지션의 고래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. 네. 고래 좋아하세요? 아, 아니. 이제 그 바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. 고래? 고래 한 번 잡으려고. 고래? 어? 저는 고래를 못 잡아요. 아, 지금 법에 걸리지? 뭔 말이야? 아니, 낚시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좀 큰 거 잡으려는 폼으로써. 도현 씨, 저는 고래 못 잡아요는 무슨 말이야? 아, 저는 그렇게 큰 고래는 못 잡는데. 아, 어부를 했으니까. 자, 마지막으로 홍보 타임. 홍보? 네,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. 중요한 거 아니면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. 아, SBS. 없구나. 타사라도, 타사라도 홍보하세요. 뭐 홍보라긴 그렇지만 그냥 제가 관심 갖고 있어서 여러분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. 플라스틱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. 어, 정말. 진짜 연예인이다. 아니, 근데. 말하고 영혼 없이 말하고 자기가 놀라. 이거 잘 버리세요. 저는 이거 잘 버릴 거예요.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렇게 파는 거. 그래, 막 버리면 안 된다. 그리고 인식을 하는 거지. 내가 보면서도. 아, 이거 내가 반성하면서. 엥! 이렇게 해놨는데. 아니,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사실. 쉽지 않은 발걸음일 텐데. 아, 뭐. 네, 제가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. 저는. 흔쾌히. 네, 네. 하고 즐겁게. 놔. 왔다. 아, 뭐야. 그렇게 싫었어? 아니, 지금 이거 때문에 놀래가지고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. 노 플라스틱 운동에 동참하세요. 에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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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우.